2019년 12월 23일 올해 입니다. 여기는 기마산이구요. 저위에 종자 보이는 데가 기마산 선유봉 입니다. 이 길을 올라왔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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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청량산. 저 뒤에 흐릿하게 보이는 데가 공개산. 그 뒤가 성조신봉 입니다. 저쪽에 서해바다가 보이는데 날이 흐려서 뚜렷하지가 않군요. 저 앞에 뒤에 덥게 전봇대 같은게 보이는 데가 문학산 정상입니다. 여기는 김마산 입니다. 이 길을 올라왔습니다. 이 길을 올라왔습니다. 최일을 올라왔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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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는데 얘는 혼자 있어서 쓸쓸할 것 같아요. 떨어져서 떨어져서 저쪽에는 스윗이 있는데 여기는 선악경기장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